누나 부끄러워 이곳은 높은 오름입니다. 피톤치드 뿜뿜 높은 오름 뿜뿜 높은 오름 높은 오름 아 경사 경사도 경사인데 너무 더워 지금 그럼 왜 끝이 안보이네 아 너무 더워 여기서 먹어도 되겠지? 여기서 먹어도 되겠지? 바람 속에서 샌드위치를 아 맛있다 누가 만들었어? 너무 더워 아이스인가요? 아우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뷰는 최고야 그래도 캠핑홍거 같네 송산일출봉 송산일출봉 보여줄게 진짜 조심히 내려가야겠다 우와 대박 다 왔어 너무 좋다 여름이다 여름날 우리 정재영의 여름날을 듣자 그게 듣고 싶네 여름날이 아니라 여름의 조각들이었어 내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야 음악이야 연주곡이구나? 어 이 아저씨가 웃겨도 노래는 좋다고 음악은 오랜만에 누르니까 되게 좋네 웨시 출근 땅땅땅땅 너무너무 더워요 북경경부 오늘은 가볍게 미역국수 먹을게요 입맛도 사실 좀 없어서 좀 새콤달콤 발콤한게 먹고싶어 이거는 지금 해동해놔가지고 이렇게 미역국수는 물에 헹궈가지고 써야돼요 특유의 향이 있어서 씻어서 양념이 되어있는 것 같아 씻는게 아닌가봐 맛있다 깻잎 좋아하니까 깻잎이랑 야채 좀 넣어줄게요 여기도 좀 너무 많나? 구장만 넣어야겠다 제가 이거 이름이 생각이 안나는데 이거 되게 좋아해요 마트가서 보이면 무조건 챙기는데 프리라이스 아삭아삭하고 싱싱한게 좀 오래가더라구요 오늘 요구하는데 진짜 중간에 너무 힘든거에요 아까 혼자 샀어요 예전에는 중간에 너무 힘들면 남들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쉬지도 않고 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그 장소도 편해지고 요가도 몸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내가 힘들다 싶으면 쉬어버려요 그냥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굳이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쉬고 싶을 때 쉬자 구매를 하고 싶었습니다 수슨 이거 팔도 비빔짱 저칼로리가 있더라구요 편의점 갔다가 쿵 사봤어요 쭁 오늘 점심 친구는 엘로가 체질 9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드라마를 전체를 한 4번 본거 같아요 진짜 좋아하는 드라마여가지고 그냥 켜놓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 유튜브 하게? 바로 날려가 아이고 마루 천천히 천천히 먹어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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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돌이를 못 보고 가다니 복돌아 출근하러 갑니다 슬픈 목소리 천천히 날씨 진짜 좋다 놀러 가야 되는데 폴킴 들을까 우리? 이 나무 진짜 예쁘지? 땅나무 바다 같아 바다? 응 웨이브 같아 바다웨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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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가 제일 좋아 왜? 마음이 편안하잖아 비날리는 나무 다없는 Peng 편지 너무 예쁘다 고급지다 톤이 너무 예쁜 것 같아 너무 예쁘다 되게 여름여름 느낌 나지 않아요? 물 뜯어볼게요 와 컬러 너무 예뻐 살짝 광택이 쓱 돌면서 다크 그레이 약간 실버가 실버 느낌도 살짝 나고 이 광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오 너무 예쁘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호스피탈리티 이거 향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메이크폴리오에서 그 영상 어떻게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깜짝 선물이라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호스피탈리티는 제가 그때 숙소에서 맞고 좋았다고 했던 그 향이라 이거는 메이크폴리오 향인데 요게 시그니처래요 그래서 요것도 너무 기대돼요 어떤 향이지 요 코스터는 서유? 서유라고 써있네요 서유 서유 그리고 이 차는 오선주 도혜 작가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나루야 박스 떡 맞네? 엉덩이에? 어? 놓았어? 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오늘 점심은 김밥! 제주시에 꾸신 김밥 들려서 가영님이 사왔습니다 ㅎㅎㅎㅎ 오랜만에 김밥 먹는데 이 집은 달걀김밥이랑 다시마김밥이 유명해요 똘이 너무 웃기지? 힙합하게 생겼지? ㅎㅎㅎ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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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에게 주어지는 합격의 목걸이 ㅎㅎㅎㅎㅎㅎ 운동 많이 한 친구 같아 응 운동 많이 한 거 같아 다른 때보다 계량을 적게 들어간다 싶었는데 아니네 아까 끄트머리해서 그랬네 맛있어 이 시킨밥 먹자 우리 떡볶이 매운 거 요즘 잘 못 먹는데 먹어볼까? 네 근데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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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김밥 김밥 나이스 놀라나 다 먹을 거야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야 근데 되게 안 먹은 사람인 것처럼 말한다 그치? 다 먹어 놓고 사 심지어 얼마 안 됐어 음 상큼하니 잘 어울리지 응 제주 만다린하고 레몬 이거 봐 여기서 성격 드러나는 거 봐 끝에 밀어넣는 거 난 가운데 무조건 이렇게 쌓는데 고발 부탁이야 그러지 말아 좀 찾았으니까 난 그냥 먹어 그냥 오늘 치팅 데이로 칠 거야 어제 어제 치팅 데이 계속 해 계속 치팅 데이 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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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들 케일 주고 왔어? 응 유기농 케일인데 내가 정성껏 키운 케일 남자 되게 포슬포슬하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요가 가는 날입니다 오늘 무부한 바지 개시했어요 비침이 꽤 심해가지고 섹시합니다 왜 미침이 이렇게 심한 거야 다리 라인이 다 보이고 있어 제 요기뼈가 튀어나왔더라구요 제 처추 측면증이 좀 있는데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튀어나왔대요 미니 가슴이 생겼습니다 미니 가슴이 있습니다 여기 TMI 오늘 요가 자라보겠습니다 나루가 난리에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 출연해 나의 어휘 발로 미는 것 봐 내 손 내 손 미는 것 봐 이놈아 내가 힘 더 세다 이놈아 인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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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흐흐흐흫 여길게요 at H 가만히 있겠어요 너무 즐기고 있어요 더 만지라고 계속 가만히 있어요 제니야 짠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종말로 런던입니다 그 저스트 비코즈라는 캠페인이 있는데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을 주면서 제 마음을 표현하는 훈훈한 날이 있어요 특이 달려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줄거고 이건 제 것입니다 이거 먼저 개봉해 보겠습니다 우와 종말로 런탄 파우치가 있어요 잉글리쉬 페어 앰프이지요 블랙베리 앰페이 그 다음에 우드세이지 앤 씨솔트 요 두개 향은 잘 알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안 써봤거든요 우드세이지 요거를 한번 손에 발라볼게요 궁금해 상쾌한 향이 나면서 시원한 느낌이 나서 여름이랑 잘 어울리는 향 같아요 얘는 저는 흑냄새 약간 흑냄새 비슷하게도 나는 것 같아요 우디하면서 흑냄새 너무 러블리하지 않은 향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흑냄새 이쁘다 잘잘했어 썸머 블렌드를 주문했어요 프로필콜 맛이라 맛있다 많이 난다 맛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7시 39분 요 며칠 수업을 계속 안 해가지고 휘스장도 안 가고 오늘은 저녁 운동을 하고 오겠습니다 좀 많이 먹었더니 배가 좀 살짝 나왔어요 조금 달리고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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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내 손 먹지마 너도 진취적인 아이구나 봉쇠 봉쇠 귀여워 샨티 배운 강아지 앉아 엎드려 샨티 앉아 엎드렸어 안녕 새끼 났어 야 아이고 많이 오네 간식 주고 갈대 양념 안식 주고 갈대 양념 너무 덥다 진짜 기절할 것 같네 오늘 점심 예쁘게 먹으려고 화장했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선풍기를 해야 되나? 목풍기? 화장 팔을 다 닦았어요 오늘 이럴 줄 알고 옷을 챙겨왔습니다 반바지랑 나시 챙겨왔어요 갈아입고 입어야겠어 갈아입고 아크로미 너무 좋다 옷은 뽀송하게 갈아입었는데 얼굴은 아직도 불타고 있죠? 점심 맛있게 먹어야겠다 얘네도 더운가 봐 그림자 된 대로 딱 앉아있어 나도 너무 덥다 아 너무 더워 저기 이 슈트가 있는데 너봐 짠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숯고기 맛까지 깔아와 이놈아 이놈아 갔어 이놈아 엉덩이 드디어 오늘의 식당 케이스 드디어 프랑스 프랑스 를 프랑스 랩이 비 Ghagate 랩이 보인거 있어? 맛있다 딱 마지야 박춘? 동아치 구을 만드셨구나 원래 너 이거 피지 않나? 바퀴 달았어? 힘나겠는데? 바퀴 추진력으로? 안녕, 제로 뛰어난 마을이야 오, 미국 체리 30% 남아 남아 이건 프리랄스 그리고 화이팅 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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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가 딱 맞네 귀여운 것 귀여워 귀여워 여기 이거 이거 싸우지 말고 같이 따로 먹어 따로따로 맛있지? 이마트꺼야 방금 전에 샀는데 다 왔어 토끼 일로와 그래 다시 와서 막아 일로와 일로와 응 너도 일로와 그래 그거 맞아 먹어 이따 갔다 또 올게 다 왔어 여기 덕분에 어째 부당하네 얼굴이 다 부는게 큰일이야 큰일 입으로 숨 후아후아 계속 그러고 다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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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누가 이렇게 날리쳐놨니 나요 조용히 없다 아 그래 이 덕분에 Essay 잘 잡어 정 graduates 찍는 중 이번 끝 10분 너무 분들이 많아요 본부 싸움 모두 4인이 5시간 5시간 4시간 5시간 몸이 과하다 조금...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바닐라, 캐러멜, 아몬드 마루야 마루 거 같아? 약과 너무 좋아 전국에 있는 약과 다 먹어보고 싶어 너는 과열땅으로 쓰러질 거야 전국에 있는 약과를 다 먹어보고 데이터화해서 딱 이렇게 약과 땅 애가 안 가득 맞아 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